안녕하세요 랄라이오 오늘의 볼게임은 짐볼런 통통 공을 크게 굴리며 달려볼거에요 영상을 보기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머리에 띠까지 두르고 운동을 하나봐요 짐볼을? 오 초록색으로 가야겠죠? 역시 공이 커지는군요 장애물은 조심해서 여기도 40 커지면 오 이렇게 굴러가는거냐고 도착하면? 아하 이렇게 밀어내는거군요 게임방법 확인 그렇다면 더 커다란 공을 만들어볼거에요 여기 플러스 플러스로 커다랗게 만들면 되겠지? 초록색 곱하기 3 오 또 굴러간다 오 안돼 안부딪혔다 저 달려오는 친구는? 오 이렇게 오 안돼 오 떨어졌다 오 레일로 가지 않아도 되는건가? 오 보그인가? 땅속으로 가고있어요 왼쪽으로 굴러가서 오 점프! 하하하하 이렇게 올줄은 몰랐지 하하하하 재밌네 다행이다 다음번엔 제대로 가야겠어요 다시 가보자 좋아 좋아 여기 피해서 초록색 화살표만 공을 크게 키워주는거야 중간으로 오 여기는 오 굴러가면서 점프 좋아 통통 모조리 먹어주겠다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? 여기 오 통 가는거야 오 끝이 안보이는데 그럼 계속 커질 수 있겠지 중간으로 중간으로 아 다왔구나 오 안돼 부딪혔다 100이니까 오 저의 승리입니다 다시 가보자고 여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긴 플러스 사실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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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야 미안해 공을 들고 달려오면 어떡해 오 이번엔 조심히 레일 위로 굴러갈거에요 오 다행이다 땅속에 박히지 않았어 오 안녕 여기는 점프 통 한번 더 이번엔 오른쪽이다 오 꽤 큰데 오 다시 굴러가는구나 들고 달리는 줄 알았어 오 저 앞에 상대는 120이에요 오 하지만 난 200이 넘지 밀려냈다 성공이에요 오 이번엔 눈밭이 아니네 요거 계속 초록문으로만 통과하면 될거같은데 공이 너무 커져버린거 아닌가 오 괜찮은건가 오 벌써 왔어 오 도대체 몇시였길래 저렇게 떨어져버린걸까요 어쨌든 성공입니다 오 다시 돌아왔다 도로보단 요기가 좋은거 같아요 좀 추운가 하하 달려 달려 오 오 안돼 부딪히면 공은 작아지는게 아니고 그냥 뒤로만 밀리네요 뭐야 벌써 도착했다고 60밖에 안들고 있으면 내가 이긴다고 맵이 반복되는건가 엄청 짧아졌어요 다시 한번만 가보자 이쪽으로 오 요거 아까 했던거 같기도 하고 세배만들어서 오 안돼 공이 작아졌다 아까랑은 다르게 플레이해봐야지 오 설마 오 이거 25랑도 부딪히면 안돼 오 여기 레일 사이로 빠지는건 아니겠죠 아까 이거 땅속에 묻혀서 간거다 여기서도 달려가는거냐고 공이 작으니까 오 여긴 플러스 30 오 어떡하지 공이 작다 흐흐흐 이럴수가 아쉬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찐블런 게임을 해봤어요 랄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